혈행 개선을 원하십니까? 혈행이 잘 돼야 건강하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혈행만큼부터 중요한 게 더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항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건강하면 혈행 아니에요? 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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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혈행을 위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난황 레시틱! 콜레스테롤 개선과 원활한 혈행을 위한 난황 레시틱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난황 레시틱! 원활한 혈행, 콜레스테롤 개선, 두뇌 영양 공급, 항선화 작용까지 난황 레시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난황류로 만들었습니다 난황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좋다고요 난황류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잖아요 난황류는 아래 노른자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난황 레시틱은 주식회사 보성의 기술력으로 추출한 오리난황류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에둘 레시틱이 아닙니다 양질의 오리난황류에서 엄선한 난황류를 핵심 성분으로 만들어 식약청에서 당당히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신고한 제품입니다 난황 레시틱! 혈행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두뇌 영양 공급, 항선화 작용까지 이제 하루 두번 난황 레시틱으로 건강을 챙기십시오 80원씩 후병, 190알 모두를 돌리는 가격이 19만 8천원 보이자 3개월 할부의 혜택으로 한 달에 6만 6천원 지금 바로 전해시 난황 레시틱이 자신하는 4가지 약속 한황, 혈행 개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혈행이 좋지 않으십니까? 난황 레시틱이 여러분의 혈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원활한 혈행, 원활한 순환, 난황 레시틱! 뭐니뭐니 해도 우리 나이때는 건강이 제일이지 난황 레시틱으로 혈행 개선에 도움받고 있습니다 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십니까? 난황 레시틱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랑 다르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셔도 먼저 건강을 챙겨주고 특히 콜레스테롤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난황 레시틱! 다른 것보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니까 얼른 구입했죠 아, 저 혼자 먹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쇠, 두뇌의 영향 공급! 두뇌를 많이 쓰는 직장인과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난황 레시틱이 두뇌에 영향을 공급해 드립니다 말로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숨겨주는 게 다행이다 싶죠 두뇌에 영향을 공급해 준다니까 남편이랑 애들 것까지 같이 구입했어요 수험생과 직장인 등 두뇌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특별히 권해드립니다 난황 레시틱! 참 나이가 들면 두뇌의 영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들 것도 하나 사드렸어요 네, 항산화 작용 난황 레시틱에 함유된 레시틱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 즉,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신고한 난황 레시틱 이런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혈행 개선을 원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중장년층 콜레스를 개선을 희망하는 직장인이나 주부 두뇌 영향 공급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알치발치 2명 160알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19만 8천원 부의자 3개월 할수 혜택으로 한 달에 6만 6천원 지금 바로 전화식